자 오늘은 이제 374쪽 입니다 자 5번 양도세 계산부터 가죠 374쪽에 맞죠? 자 제목이 양도소득세세율 부분인데 양도세세율은 일단 다 좀 기억할 필요성이 있는데 일단은 얘는 양도하는 자산마다 마다 그 다음에 보유기간을 따지고요 그 다음에 등기를 따지고 그 다음에 과세표준까지 다 따져요 그래서 자산마다 보유기간마다 등기마다 등등등을 다 따져서 크게 두가지를 써요 첫째는 뭘 쓰냐면 차등 비례세율을 쓰고 또 한 가지는 뭘 쓰냐면 초과 누진 세율을 두가지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양도세는 특히 이제 뭐는 몇 퍼센트인지 좀 기억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자 첫째 볼게요 자 바로 갈게요 375쪽에 1번 양도소득세세율이 나오죠 그래서 보니까 양도소득세는요 과세 대상의 자산마다 보유기간마다 등기 여부 과세표준 금액 별로 또 차등 대수도 있고 초과 노진을 함께 적용한다 그래서 1번 자 토지와 건물 부동산 권리인데요 자 박스 보니까 일단 미등기가 되면 무조건 70%가 되죠 다만 주의할게 등기된 상태에서 양도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보유기간을 따져요 그래서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유했다면 6에서부터 40%가 되고 단 등기되고 1년 이상은 되었지만 2년 미만이다 이때는 40%가 되고 셋째 그게 1년 미만이면 50%가 돼요 주의할게는 이 두 번째 주택인데 이 주택하고 일반 토지 건물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택도 미등기는 똑같아요 70%가 같습니다 근데 등기되었다고 한다면 이건 달라져요 그래서 등기되고 1년 이상이면 6부터 40인데 1년 미만이면 40에서 위에 있는 토지 건물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 꼭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밑에 그럼 여기서 초간인세는 몇 퍼센트냐 이건데 그냥 처음과 끝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1200만원 이하는 6%부터 마지막은 최고 40%까지 해서 6부터 최대 40%까지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자 넘겨볼게요 이제 세 번째 비사업용 토지인데 얘는 무조건 16에서부터 50입니다 그래서 비사업용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16에서부터 50%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기타자산 얘도 무조건이에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6에서부터 40이에요 특히 이 기타자산은 크게 두 가지에요 회원권하고 영업권인데 둘 다 무조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에서부터 40%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다섯 번째 주식은 뭐 볼 거 없고요 여섯 번째 파생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특히 다시 한번 1번 부동산하고 2번 주택하고의 분명한 차이점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또 밑에 핵심 체크 보니까 양도소득세도 방금 봤지만 기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 그래서 그 기간이 1년도 있었고 2년도 쭉 있는데 이 기간 판단은 지난번에 배웠었던 장기보유공제 이 장기보유공제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같다 똑같은데 똑같은데 다만 차이점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거 조심해야 돼요 상속 받아서 양도한 경우에요 상속 받아서 양도했을 때 이 때 이 기간 판단은 달라요 요거는 이제 장기보유공제하고 세율하고 좀 다른데 장기보유공제 같은 경우는 상속 받아서 양도하면 이때부터요 상속 개실로부터 상속 개실로부터 양도일까지 이렇게 갑니다 상속 개실도 양도일까지 근데 세율에서 기간 언제부터냐 세율은 그 기간이 기간이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 이 피상속인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언제까지 양도한 날까지 피상속인이 취득해서 양도는 이렇게 그 기간이 성립되게 돼요 그래서 좀 기간 차이가 있죠 여기서 밑에 보니까 양도소득세를 적용시 그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속하면 각각 정한 날이다 그래서 첫 번째 점 요것만 다르죠 상속 받으면 언제부터요 피상속인이 취득한 때부터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장기부는 언제부터 상속 개실부터 양도일까지가 되지만 수요일은 언제부터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그 양도일까지로 하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점은 똑같죠 장기부의하고 해서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해서 5년 내에 그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했다 그럼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때부터 기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계산 방법은 다 정리를 해봤고요 넘겨보죠 378쪽이 6번인데 이 특례 규정은 전에 한번 시험에 몇 번 나왔는데 최근에는 안 나오고 있는데요 특례도 마저 볼게요 이 특례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제 1번에 보다시피 배우자나 직계준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양도 즉 일명 2월 과세 2월 과세 2월 과세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넘겨보면 부당 행위가 있는데 일단 2월 과세부터 볼게요 일단 2월 과세의 조건이 성립되려면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 배우자 하고 혹은 또는 직계 존비속입니다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등장했을 때 제가 2월 과세를 한다는데 그럼 얘가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결골로부터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양도 가격하고 가령 빼기 취득 가격하고 빼기 비용을 넣어서 양도차익을 구하고 또 빼기 장기보유 공지를 해서 쭉 계산할 건데 그럼 지금부터 볼 건 이거예요 대체 양도 금액은 얼마로 할 거고 취득 금액은 얼마로 할 거고 비용은 얼마고 장기보유 기간은 몇 년이냐 이런 걸 쭉 따지는 거예요 그럼 복귀해 한번 이런 경우가 있죠 가령 저희 배우자입니다 배우자가 2만 원 땅을 과거에 2000년도에 취득했어요 얼마에 취득한 금액이 5억에서 5억 5억에 취득했고 이 땅을 이 배우자 남편에게 배우자 남편에게 이 땅을 2015년도에 증여했어요 증여 자 증여당신 토지 금액이 많이 올라서 토지 금액이 무려 10억 원이었어요 10억 그럼 증여받은 것도 취득이니까 남편은 내겠죠 뭘 냅니까 증여세도 내고 그다음에 뭐도 내고 취득세도 내고 다 내요 그래서 증여세하고 취득세를 다 냅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소유권은 남편에게 넘어갔죠 자 이제 이 남편이 이 땅을 양도합니다 먼저 2017년도에 제3자에게 제3자에게 이 땅을 양도했어요 얼마에 양도했냐 양도금액은 15억이에요 15억 자 빼기 이제 취득금액인데 원래는 취득금액은 10억이 맞아요 왜 남편이 증여받았으면 소유권이 남편에게 넘어왔으니까 남편이 10억이 맞는데 다만 세법상은 이 부부간에 직계 좀비소 간에 증여를 받아서 양도할 때까지 요 기간이 요 기간이 이게 몇 년 내에 걸리면 5년 이내에 걸리면 5년 내에 해당이 되면 그때는 이 취득에 대한 사항을 이걸로 하지 말고 다시 넘겨서 상초 증여자가 취득한 것을 넘겨서 이걸 보고 제가 2월 시킨다고요 이렇게 넘겨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로 계산하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럼 결국 취득금액은 10억이 아니고 얼마 5억으로 한다는 얘기에요 5억으로 그 다음에 납부한 증여서는 증여세는 경비 넣어요 이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을 합니다 증여세는 필요경비 넣어요 어쨌든 쭉 빼면 양도책 나왔죠 이렇게 교환한다 이거죠 그래서 취득에 대한 건 얼마 내가 증여받은 게 아니고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금액에 의한다 이런 얘기고 장기보유공제는 3년 이상 보유가 되는데 그럼 얘도 몇 년 보유냐 역시 마찬가지인 취득에 대한 걸 다 넘겼기 때문에 장기보유도 200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전체적인 기간을 갖고 정해야 돼요 그래서 몇 년 약 17년을 보유한 걸 봐서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배우자나 직계준비소 같은 증여 받아서 양도하게 되면 무조건 5년내가 되면 취득에 대한 걸 다 넘겨서 세액을 산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세금은 누가 됩니까? 남편이 양도했으니까 남편이네요 제가 누군데? 수중자 수중자가 세금을 낸다 다만 수중자와 증여자 간에는 연대 납세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자 볼게요 자 1번 갑입니다 대상인데 거주자 간 양도로부터 소금해서 5년 납니다 그 배우자 단 양도 당시 혼인관계 소멸 즉 이혼한 경우인데 이혼한 경우는 포함이 돼요 즉 이혼하면 2월 과세를 하고 다만 사망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소멸되면 즉 배우자가 죽었다면 2월 과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또는 직계에 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토지 건물 특정설물 이용권 식탁 회원권을 양도한 경우 2월 과세한다 자 둘째 그럼 누가 세금 내요? 자 세액 계산은 증여자 취득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납세 의무는 증여 받은 배우자 및 직계에 존비속이 양도하는 것이면 누가? 그 수중자가 즉 증여 받은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죠 즉 지금의 경우는 이 남편이 납세 의무자가 되겠죠 다만 수중자와 증여자 사이에는 증여세에 대해서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지만 양도세에 대해서는 연대 납세 의무 규정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결론 세액 계산인데 자 당초 증여한 배우자나 직계에 존비속에 취득일 기준으로 양도차익 장기부의 특정제 기타 세를 적용해서 세액을 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는 한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고 또 우측에 네 번째 메뉴 있죠 자 그럼 납부한 증여세 어떻게 하냐 자 보니까 거주자가 증여 받은 자산에 대해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는 전부 다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경비에 집어넣는다 이거지 그것까지가 2월 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배우자나 직계준비속에 증여 받아서 몇 년 내 양도? 5년 내 양도? 무조건 취득에 대한 걸 넘겨서 계산하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제 넘겨서 두 번째 봅시다 2번 부당행위인데 380점 메뉴에 가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에요 이 부인은 인정하지 않는다인데 일단 부당행위라는 얘기는 세금을 떼먹고 작정한 건데 이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381조가문 첫질번 저가 양도나 고가 양수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간에 있죠 특수관계자 증여 재산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 두 번째 우회 양도가 나오는데 일단 1번부터 봅시다 저가나 고가 양도인데 이건 지난번에 제가 배웠어요 일단 특수관계인 간에 부동산이 매매가 되고 매매가 될 때 그 시가하고 대가 차이가 일정 금액이 나면 무조건 부당으로 본다 했죠 일단 1번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요 양도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나 그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인해서 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로 인정된 경우는 그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럼 대체 2번 이때 어떻게 해야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한 거냐 2번 보니까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라 인정된다는 시가와 그 거래가액의 차이가 얼마? 3억원 이상이거나 또는 시가의 100분의 5 5% 이상 해당할 때 그래서 지난번에 배웠죠 그래서 시가하고 대가하고 얼마? 3억 이상 5% 이상 차이나면 무조건 무엇을 갖고 세금 매겨요? 시가에 의해서 그 세액을 다시 산정한다 이건 지난주에 배웠으니까 됐고 두 번째 볼게요 2번이 또 중요한데 특수관계자 증여 재산에 대한 양도 일명 우회양도입니다 우회양도 우회양도는 2월 과세가 좀 유사한데 아까 2월 과세는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이 나왔지만 우회양도는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이요 특수관계인 간에 성립되는 게 우회양도입니다 특수관계인 간에 성립되는 게 우회양도인데 그럼 얘도 어떤 거냐 보조에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양도세를 구할 때 어떻게 양도가액에서 빼기 취득가액을 하고 빼기 비용을 넣어서 양도 차익을 구하고 빼기 장기부용제 쭉 할 거예요 그럼 얘도 방법은 아까 2월 과세가 거의 흡수합니다 거의 같은데 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자 볼게요 일단 얘도 10억에 이 땅을 취득했대요 사고 나서 이 땅을 이번에 동생에게 동생에게 2015년도에 증여했어요 증여 증여금액은 무려 10억원입니다 그럼 똑같아요 동생이 증여받았기 때문에 동생은 10억에 대해서 내겠죠 뭘 낼까요 당연히 증여세 같은 거 낼 거예요 낼 거예요 낼 거예요 낼 거고 소유권은 분명히 동생한테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동생이 이 땅을 양도해요 언제 제3자에게 2017년도에 양도합니다 얼마 양도했냐 양도금액은 15억이에요 자 이랬을 때 얘도 양도세 구해봐라 이거예요 자 구하면 돼요 어떻게 지금의 경우는 그냥 갑니다 양도금액 얼마 15억 빼기 취득금액이 10억이에요 10억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예요 양도세를 구했어요 양도세를 구합니다 양도세를 구했어요 여기까지 양도세 구해요 그래서 두 개의 합계를 내요 두 개 합계 동생이 부담한 증여세와 양도세 합계를 냅니다 내놓고 나서 자 두 번째 작업이 또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동생이 이제 3자에게 양도할 때 이 기간이 마찬가지 이 기간이 5년 이내에 양도한 거라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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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상 강제 규정이 있어요 어떻게 형 얘가 증여자인데 이 증여자가 증여를 하지 않고 직접 양도한 거로 가정해서 직접 양도하는 거로 가정해서 형님의 양도세를 구해요 구합니다 그래서 양도세하고 합계 동생이 부담합계 두 개를 비교해요 비교해서 동생이 금액이 크다면 이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형께 더 크게 즉 실제 부담할 금액보다 가정한 금액이 더 크다 이렇게 부동어가 바뀌면 이때는 형제간에는 부당하게 증여를 했고 부당하게 매매한 거로 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지금 형은 동생한테 증여를 했고요 해서 증여서 냈고 동생이 판 건데 근데 나중에 국가가 딱 뜯어보니까 얘가 판다고 직접 판다고 증여를 하지 않고 직접 판다면 이 세금이 이거보다 크대요 그럼 국가가 볼 때는 뭡니까 어허 이게 직접 팔면 지게 양도세가 크니까 일부러 증여를 해서 동생의 명으로 판 거 아니냐 이렇게 부당한 거로 봐요 부당이 걸리면 동생한테 양도세 안 받아요 그 다음에 증여를 해서 다 돌려줍니다 돌려줘요 환급이 돼요 환급 환급이 되고 대신 어떻게 하냐 세금은 분명히 동생이 양도했지만 세법상 형이 양도하는 거로 몰고 가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계산하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세금은 형이 납세 의무자가 돼요 이게 아까 2월 과세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아까 무조건 넘겼지만 2월 과세 무조건 어떻게 비교해서 이쪽이 크면 형께 크면 증여자께 크면 부당한 거로 본다 이거죠 자 보세요 1번 대상인데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입니다 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 증여받은 자가 그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거로 봐서 계산된 양도세보다 적으면 누가요? 그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자 대신 두 번째 누가 세금 내냐 땡땡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봐서 그 증여자에게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아까 2월 과세는 수중자가 냈죠 얘는 증여자가 직접 냅니다 자 또한 이 경우 양도세에 대해서는 증여자와 수중자가 낸 것도 있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죠 자 3번인데 3번이 2월 과세와 똑같은 규정이에요 그래서 양도세 계산은 항상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 이점으로 양도자액 장기부여 특별공제 세율까지를 정합니다 네번째 자 납부한 증여세는 어떻게 환급돼요 아까 2월 과세는 전부다 증여세가 필요경비에 산입이 됐었어요 근데 얘는 끝에 보니까 어떻게 이미 부과된 증여세는 뭐한다? 환급을 한다 그래서 결론 넘겨보시면 그 차이점이 있는게 있어요 그게 383초기 가면 중간에 밑에 보면 증여자의 증여재산에 대한 2월 과세와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비교해서 그 차이점이 좀 나와있으니까 이거 한번씩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뭐 참고도 보십시오 이번 시험에 또 난리는 거의 희박하니깐 자 이렇게 2월 과세까지 정리해 봤고요 넘겨볼게요 384초기 6절로 갑니다 비과세로 가죠 일단 비과세는 정부가 세금을 걷지 않겠다 이게 비과세인데 음 보니까 비과세가 세 가지가 있죠 파산선고가 있고 농지의 교환과 분압이 있고 1세대 1주택이 있는데 저희가 볼 건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만 보시면 돼요 그것만 보시면 되고 나머지 건 솔직히 시험에 날 일이 없다 왜냐면 특히 파산선고는 뭐 아예 날 일이 없고요 없고 다만 이제 농지의 교환 분압은 났었기 때문에 거의 날 일이 없다 일단 볼게요 비과세인데 그냥 받아 봅니다 비과세는 정부가 세금을 걷지 않는다 이거죠 비과세는 정부가 세금을 걷지 않는다 과세를 포기해요 과세하지 않는 거죠 과세하지 않는다 이게 비과세인데 별도의 신청도 없어요 신청 같은 거 없다 없이 무조건 세금이 없는 게 이게 비과세에요 현행법상 세 가지에요 첫째는 뭐가 있고 파산선고 파산 둘째 강 농지의 교환과 분압 분압 셋째 1세대 1주택인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주택이에요 주택이고 두 개는 의미 없죠 첫째 1번 나오지 제목 파산선고인데 파산선고는 말 그대로 파산이에요 법원에서 이제 법원에서 파산자 선고 명령 받으면 무조건 양도세 없다 이거고 두 번째 갑시다 그냥 농지의 교환과 분압으로 가죠 뭐죠 농지의 교환과 분압이에요 교환은 맞바꾸는 것이고 분압은 나누거나 합친 거죠 뭐가 농지가 양도세에서 보통 농지는 전답이에요 원래 전답인데 전답인데 과수원까지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전답 과수원을 보고 제가 농지라고 불러요 농지 원래는 전답인데 과수원까지 다 포함시킵니다 이 농지가 교환되거나 분압이 되면 비과세인데 무조건 비과세 그건 아니고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 법률적인 요건이 수반되어야 돼요 첫째는 농지를 왜 교환 분압하냐 사유적 요건이 있고 두 번째는 금액적인 요건 두 가지 조건이 수반되어야 돼요 자 첫째 농지가 왜 교환되고 분압되냐 네 가지가 있는데요 네 중에 한 가지 요건만 충족되면 됩니다 첫째는 국가 등이 시행하는 사업 때문에 국가 등이 국가 등이 시행하는 사업 때문에 국가 등의 시행 사업 때문에 교환하거나 분압한 경우 둘째 국가 등의 소유 토지와 국가 등의 소유 토지와 교환하거나 분압한 경우입니다 셋째는 조심해야 돼요 경작상 교환입니다 셋째 경작상 교환 하는 경우인데 다음은 이 경우는 반드시요 3년 이상 3년 이상 거주 경작해야 돼요 반드시 몇 년 3년 넘게 거주 경작 얘만 그래요 얘만 넣고 네 번째 반드시 법령에 의해서 농지법이나 기타 농지관리기금법 등에서 교환되거나 분압되어야 돼요 즉 네 중에 한 가지 사이로 교환되거나 분압이 되어야만 이때 비과세가 성립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금액요건도 갖춰야죠 어떻게 금액은 이렇게 갑니다 쌍방 쌍방 토지가액의 토지가액의 그 차액이 둘 중 큰 금액의 큰 금액의 4분의 1 이하 이렇게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의 둘 중에 큰 금액의 4분의 1 이런 요건까지 다 충족되어야 돼요 그럼 이게 어떤 얘기냐 자 볼게요 한번 이런 겁니다 자 갑씨가 소유한 농지가 있고요 을씨가 소유한 농지가 있어요 맞바꾸지에요 왜 바꾸냐 했더니 이것 때문에 경작상 이유로 바꾼대요 자 그래서 다 됐어요 자 금액 따져봐야 돼요 이때 갑의 농지가 80원이고 을계 100원 금액은 양쪽에 바뀌어도 관계없습니다 이때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얼마나 나옵니까 20원 둘 중에 100원이네 그럼 100 곱하기 얼마 4분의 1 여러분 그 25원 그럼 얘가 얘보다 훨씬 크네요 그죠 그럼 결국 사유적 요건도 됐고요 자 부동호 요건도 됐으니까 그럼 얘도 비과세가 되고 얘도 비과세가 돼요 다만 사유요건 되는데 부동호가 이렇게 엎어지면 둘다고 하세요 반드시 사유와 금액요건이 동시에다 충족돼야 합니다 384쪽이면 1번 파산선고 2번 농지의 교환과 분압인데요 첫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압한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환하거나 분압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이가 둘 중에 큰 편의 4분의 1 이하 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1번 국가 혹은 지방재산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인해서 교환하거나 분압한 농지 둘째 국가 또는 지방 자재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하거나 분압한 농지 셋째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교환한 농지입니다 다만 이 경작상 교환하면 조건이 붙죠 반드시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만 다 거주 경작을 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자 네번째 농어촌정비법이나 농지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에 의해서 교환되거나 분압한 농지에 한정됩니다 밑에 보니까 비과세는 농지의 범위가 있죠 논밭이나 뭐까지 과수원까지 포함되고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항상 어떤 실제 지목 사실상 지목에 의해서 판단해서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 농사짓는데 사용만 되면 됩니다 다음 밑에 2번 비과세 배제가 있네요 분명히 농지가 교환되거나 분압이 되면 원래 비과세인데 지금은 비과세 배제 비과세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대요 1번 보니까 양도를 현재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에 있는 혹은 지도도 있네요 시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이게 뭔 얘기냐면 아까 갑과 일간에 교환을 했어요 토지를 우리 교환하자 다 해서 약속을 했어요 언제? 올해 12월 31일부로 교환하자 왜 농사 다 짓고 나서 그러더니 갑자기 오늘 TV 뉴스가 났어요 7월 1일부로 갑이 있는 이 지역이 이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편입되고 지정고시됐어요 상업지역으로 그러면 이 갑과 금년도 12월 31일날 교환하려고 다 마음 먹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다음 주부터 어허 상업지역으로 지정고시되면 이 땅은 더이상 농지가 아니고 뭐가 돼요? 상업용지가 돼요 그래서 이제 교환을 못한다? 너무 분하니까 그럼 그렇게 상업지역이라든 주거지역이라든 그렇게 편입이 되어서도 몇 년 동안은 봐준다 3년 동안 교환 분합하게 인정해 준다는 얘기에요 다만 3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게 3년이 지났다 했으니까 3년 내에 교환하거나 분합하면 비과세 해 준다고 하는 거죠 2번도 마찬가지에요 해당 농지에 대해서 환지 처분 이전에 농지 외 토지도 환지 예정지 지정이 된 날부터 160 몇 년 3년이 지났다 마찬가지 환지가 되면 지목이 바뀌거든요 바뀐다고 해도 3년 동안은 봐준다는 얘기에요 단 3년이 지나가면 그땐 봐줄 수 없다 그래서 비과세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둘 다 3년이 지나면 절대 비과세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 정도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농지의 교환 부담이고 그럼 시험에 난 게 뭐냐 이거에요 3년 쌍방 토지 가액의 차이가 4분의 1야 이거 2개밖에 낸 게 없어요 또 2밖에 낸 게 없어요 그래서 교환보다도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합시다 1세대 1주택 갑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인데 이건 조심해 대해서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있죠 387쪽에 가면 있는데 이런 거죠 일단 1세대는 한 가족이고요 한 가족이고 그 가족이 1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인데 이런 거죠 자 값이 내 가족이 값이 내 가족이 주택을 하나 사요 사서 이 집을 갖고 있다가 이 집을 팔아요 이 집을 양도하면 양도하면 뭐한다? 비과세인데 비과세 세금 없대요 다음은 조건이 붙죠 반드시 뭐해야 되고 이렇게 1세대야 돼 1세대야 되고 이렇게 1세대야 되고 반드시 1주택 해야 돼 1주택 이때 1주택은 꼭 조심할게 국내에 있는 주택 수만 갖고 따져요 국내 주택이고 또 하나 양도 시점에서의 주택이에요 양도 시점에서 1주택에서 국내에 있는 주택만 따지고 양도 시점에서의 양도 시점에서의 1주택일 때만 해당이 돼요 또 이 주택은 항상 사실상 주거용이 돼 주거용 실제 주거 목적인 주거용 주택일 때만 이에 해당돼서 1주택이고 국내에 있고 양도 시점에 주택이 한다 그 다음에 반드시 이 주택은 등기 돼야 돼 등기 미등기 되면 안 돼 등기 돼야만 공제 가능합니다 비과세 가능합니다 또 이 주택은 사서 팔 때까지 사서 팔 때까지 최소한 2년 이상은 보유해야 돼요 2년 이상 뭐한다 보유 2년 넘게 보유 해야만 비과세 2년 이상 보유해야만 비과세가 성입돼요 보유해 비과세 그 다음 주의할게 주택이 비과세면 이 땅도 비과세 이 땅을 뭐라 하냐 이 땅을 보고 이렇게 볼래요 부수 토지라고요 부수 토지 이 부수 토지도 비과세 돼요 다만 무한정 비과세가 아니고 저 주택이 도시지역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이 주택 바닥 면적의 5배 면적까지 비과세가 되고 주택이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최대 10배까지 비과세 됩니다 결론은 어제든 양도시점에 주택이 몇 채 주택이 하나일 때 비과세입니다 하나일 때 자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값시간 주택을 하나 샀어요 사서 주택이 있고 근데 이 주택을 사거나 덜 많이 있다가 주택을 또 샀어요 또 삽니다 또 산 상태에서 쭉 있다가 이렇게 현재 주택이 두 채 이런 상태에서 두 채인 상태에서 얘를 펼게 되면 이때 무조건 세금 내야 돼요 왜 양도할 때 아까 양도할 때 몇 채 딱 하나일 때 비과세인데 지금 양도할 때 하나 둘 두 개면 이거 무조건 세금 내야 돼요 과세가 돼요 과세 되고 한참 뒤 이걸 판다면 그러면 이거 팔 때는 더 이상 주택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비과세 가능하겠죠 항상 이렇게 양도할 때 주택이 딱 몇 채 하나일 때 비과세가 돼요 그래서 양도할 때 두 개 이상은 다 과세입니다 하지만 그럼 만약에 두 개를 같이 팔았다 두 개를 동시에 팔면 어떻게 하나는 과세 하나 비과세 돼요 이걸 어떻게 선택한 다음 양도자인 내가 납세자가 선택해서 선택해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어휘했던 양도할 때 주택이 몇 채 딱 하나여야 돼요 자 볼게요 자 387쪽에 3번입니다 1세대 1주택인데 보셔요 양도 소득세 비과세 대상은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통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갖추는 가족 집단을 의미하죠 그래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 되어야 된다 이거죠 되면 그때 뭡니까 비과세 해 주겠다 1세대 1세대 요건입니다 원칙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통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 가족 두 번 밑에 보니까 대신 부부가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해도 똑같은 세대가 돼요 그래서 부부는 항상 이혼하기 전까지 한 세대가 됩니다 두 번째 예외가죠 다음의 경우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가 된대요 그래서 원칙은 배우자가 있는게 원칙인데 부득이하게 배우자가 없다고 해도 1세대를 인정한다는데 첫째 해당 거주자 나이가 30세가 넘었대요 내 나이가 30이 넘었다 둘째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했대요 셋째 좀 긴데요 소득세법상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 규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써 소여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관리해주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일명 독신자입니다 독신자에서 이렇게 셋 중에 하나가 되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인정해준다 그렇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의미 없고요 넘겨서 큰 2번 갑니다 2번 388쪽에 메뉴 2번 양도일 현재 주택의 몇째 딱 하나야 됩니다 보셔요 원칙 보니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주택을 같은 날 동시에 양도면 당의 거주자가 뭡니까 선택하는 순서에 의해서 양도 된 거로 본대요 그래서 항상 양도 시점에 주택이 몇 채 딱 하나일 때만 비과세가 성립이 돼요 또 밑에 핵심 체크 봅니다 자 밑에 1주택 판정인데 박스 안에 첫째 주택은요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항상 사실상 용도 사실상 주거용에 사용되는 건물을 말하면 돼서 사실상 주거용에 이용돼야 저희가 주택으로 봐서 과세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3번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은 1세대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했다면 주택으로 항상 양도 시점에 실제 주거용일 때 주택이지 이렇게 양도 시점에 주택이 아닌 용도면 전부 다 과세가 돼 반드시 양도 시점에 주거용으로 써야 됩니다 밑에 6번 가 볼게요 1세대 1주택이 비과소금 가진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 즉 건물은 남편 소유고 땅은 부인 소유였다고 해도 역시 뭐가 돼요 1세대 1주택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일단 양도할 때 주택이 몇 채 딱 하나야 돼요 하나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얘기고 제일 중요한 게 맨 밑에 2번입니다 388점 맨 밑에 2번 예외에 가면 자 이건 크게 체크해야 돼요 아마 체크가 돼 있을 건데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비과세됨이 원칙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닙니다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본다 즉 아까 얘기했죠 주택이 2개인데 2개를 땐 분명히 먼저 팔면 과세 나중에 비과세인데 지금부터 볼 거는 2채인데 먼저 팔아도 뭐한다 비과세 해준다는 얘기에요 2채인데 먼저 팔아도 비과세입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다 비과세가 아니고 딱 법이 정하는 사유 법이 정하는 요건일 때만 비과세가 성립이 되고 그 외에는 절대 비과세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췄을 때만 비과세가 가능한데요 볼게요 한번 이런 겁니다 1세대 2주택인데 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한다 주택이 하나 있는 거로 한 채 있는 거로 인정을 해서 인정해서 뭐한다 비과세 해준다 대사 주택이 원래 2개인데 몇 개로 본다 하나 있는 거로 인정해 준다 이거죠 다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첫째는 2개인데 하나로 본다고 할 때 하나로 보는 이 주택이 처분 주택인데 법에서 처분 주택을 정해줘요 너 이 주택을 먼저 처분해야 돼 라고 처분 주택이 정해집니다 또 하나 주의할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또 이 주택을 팔게 되면 처분 기간도 정해져요 처분 기간 너 주택을 언제 팔아야 돼 해서 처분 기간도 다 정해줘요 그럼 보통 저희 시험에 난다는 건 이거예요 어떤 주택을 처분해야 되며 몇 년 내에 처분해야 할 건지 이런 요건이 수반되는데 저걸 묻는 게 거의 저희 시험 문제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복경에 어떤 게 있는가 자 이제 기억법 보면 거주 이점 못해서 넘겨보면 니은 디균 니을 비읍 시옥 쭉 해서 그 다음 다음 페이지 가면 어디까지 있냐면 여기 393쪽까지 시옥번까지 있어요 있는데 하나씩 좀 볼게요 이제 첫째 갑니다 기억번 기억번이 거주 이전인데 거주 이전은 이사가는 거죠 이사가는 거 거주 이전은 이사가는 건데 보세요 자 값씨가 집안에 있어요 이게 전에 붙어있던 거 종전 주택이고 이번에 큰 집을 사서 이사를 갑니다 이게 신주택이에요 신주택 그럼 1세대 2주택이 산성가 집 2개죠 그죠 대신 기계가 하나 있는데 이건 참고사항인데 종전의 집이 있었고 샀으면 이 집은 종전 주택 산 날부터 1년 지난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 사야 돼요 뭐 의미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사야 돼요 이렇게 두 개 됐어요 되면 하나를 팔아야 돼요 그 파는 주택이 1주택이고 비과세인데 뭘 파냐 처분 주택은 전에 살던 집 전에 갖고 있던 집을 처분하면 돼요 언제 파냐 처분 기간이 있죠 처분 기간은 신주택 산 날부터 이 새집 산 날부터 2집 취득일로부터 몇 년 내 3년내요 뭘 파세요 종전 주택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거죠 봐서 비과세한다 그럼 결국은 아하 이사 가려고 집을 샀으면 무조건 뭘 판다 종전 주택 언제까지 새집 산 날부터 3년내에 처분해야 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다만 참으로 이사를 갔는데 왜 갔냐 이사 간 목적이 얘는 그냥인데 이번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 공공기관 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되었다 그럼 그때는 3년내 처분이 아니고 그때는 5년내입니다 그때는 5년내에 처분하면 돼요 몇 년 년 5년내에 처분하면 이때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볼게요 여기 이제 첫째 1번 A번인데 보세요 자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그 주택입니다 일명 종전주택을요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는 언제까지 판되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몇 년 내에 3년 내에 종전주택이 양도 돼야만 이때 비과세 가능합니다 근데 밑에 박스 보니까 이때 3년 내에 양도하지 못한 경우라도 한국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거나 법원에 경매 신청하든가 국세증수법에서 공매가 진행 중이면 1주택을 봐요 그래서 원래는 3년 내에 처분 돼야 되는데 부득이 못 판다면 봐주는 것도 있다 이거죠 JBT 비번가 이번에는 수도권에 소지한 법인 또는 국가 균형발전특별법이라는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로써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기타 공공기관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 군, 이와 연접한 시군 지역에 소지한 경우 위, A항 중 3년을 몇 년으로 본다? 5년으로 본다 그래서 보통 기본이 3년인데 공공기관이 5년 내에 처분하게 됩니다 이게 기업번이고요 자, 니은 번 볼게요 맨 밑에 있네요 제목만 상속인데 상속만 있어요 절대 증여는 없습니다 상속인데 자, 이런 거죠 마찬가지 갑시감 종전집이 자기집이 있어요 이게 지집 일반주택이에요 요번에 부모님 사망해서 상속받은 집도 있어요 집 두개 1세대 2주택이에요 자, 하나 팔아들면 비과세준대요 뭘 파냐 무조건 본인이 갖고 있던 이거 일반주택을 팔면 돼요 언제 파냐 먼저 양도 먼저 먼저 양도 양도하면 돼요 그럼 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와서 비과세 해주게 돼요 그래서 항상 아, 그럼 일반이 있고 상속이 있으면 무조건 뭘 먼저 판다? 일반 주택을 먼저 팔아야 돼요 절대 상속받은 거 먼저 팔으면 과세입니다 반드시 뭘 먼저 판다? 일반 주택이 먼저 처분되어야만 됩니다 자, 본문 보이죠 39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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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위에 자, 2번 갑니다 상속받은 주택입니다 주택 괄호 조합원 입수권을 상속받아 사업 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 주택 포함됩니다 또 상수 피상속이니 상수 당시에 2 이상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다음에 순위에 의한 1주택을 말한다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 일반 주택이에요 자,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자, 뭘 양도해 그때 보니까 일반 주택을 양도할 경우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거로 번다 그래서 무조건 상속받으면 뭘 먼저 팝니까? 일반 주택이 먼저 기간 없어요 먼저 처분되면 1세대 1주택으로 받아서 비과세 해줄게 그런 얘기에요 자, 근데 네모 안에 보니까 핵심 체크 보니까 상속 당시에 2 이상 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되어 있죠 이거 뭐냐면 아까는 상속이 하나인데 이번에는 상속받은 게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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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가 돼도 무조건 일반 주택이 먼저 처분되면 돼요 얘 먼저 처분되면 비과세 똑같아요 하지만 아직도 상속받은 게 2개 남았죠 나중에 언젠가 2개를 판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는 과세 하나는 비과세 될 거에요 대체 그럼 어떤 게 과세고 어떤 게 비과세 이건데 그거는 양도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판단해요 1, 2, 3, 4 이게 순위인데 1순위 둘 중에 피상속인이 소유했던 기간이 긴 주택이 비과세 돼요 돌아가신 분이 갖고 있던 기간이 긴 거 둘째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았다 그럼 뭐가 거주한 기간이 긴 주택이 비과세입니다 셋째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이 다 똑같다 그럼 어떤 거 사망 당시에 피상속인지 상속 당시에 거주한 주택이 이래요 네번째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럼 뭐가 높은 거 기준 시가가 높은 주택이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일명 상속이 2개가 되면 법정 순서가 이거에요 소 거 당 깁니다 소유기간이 긴 거 거주기간 긴 거 상속 당시에 있었던 집 기준 시가가 높은 집에서 일명 소거 당기요 소거 당기요 소유기간 긴 거 거주기간 긴 거 상속 당시에 있었던 집 기준 시가가 높은 집에서 소거 당기요 이렇게 해서 판단할 수 있죠 자 한 번 더 볼게요 대디은 번인데요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계시 당시 1세대인 경우 즉 부모님도 집이 있고 나도 집이 있는 상태에서 두 집이 합친 거에요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합쳤어요 합친 상태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합쳤어요 합쳐서 이 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택만 상속받은 거로 본다 이게 뭐냐면 나도 집이 있고 부모님도 집이 있는 상태에서 두 집이 합친 거에요 합친 상태에서 부모님이 사망하시게 되면 그 부모님 집도 상속받은 거로 본다 이런 얘기에요 근데 만약에 합치기 전에 나는 집이 있었고 부모님은 집이 없었대요 그 상태에서 합쳤고 합치고 난 이후에 부모님이 집을 샀어요 사고 나서 상속받으면 이때는 상속받은 거로 안 본다는 얘기에요 반드시 합치기 이전부터 부모님이 집이 있었을 때만 해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ㄷ번으로 갑시다 우측에 ㄷ번인데 ㄷ번부터는 좀 쉬었다 할께요 ㄷ번부터 쉬었다 하고 이건 지우지 마시고요 391쪽에 ㄷ번부터는 쉬었다 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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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는